헴, 아들도 딸기랑 똑같아요. 조심스레 다뤄야 안 다쳐요. 너는 애들이라고 무조건 맞춰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? 너무 워락하지 말고 좀 달래주자 이거죠? 애인은 똑바로 가르쳐야지. 헴, 그래도 아들인데. 나 먼저 간다. 헴! 화난다고 그래 가버리나? 어쩜 사람이 그리 냉정하노? 좋게 좋게 해도 될 거를 서울사람들 다 깍쟁이나 가더만. 그 말 틀린 거 하나도.